2번째 3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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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깨졌잖아요 아이씨 케이스 꼈네 아니 핸드폰이 깨졌잖아요 안 보여요? 아 그 말투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당신 몇 살인데? 나이 말하면 유분수야? 가분수다 뭔 분수야 그러면 이씨 미친놈이네 아니 이 새끼 미친놈? 멘트가 존나싸 미친놈이란니? 야 뒤질래? 미친놈이란니? 미친놈이랬? 미친놈이랬? 미친놈이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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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 빼냐? 왜 빼냐? 존나 더럽 미친놈이랬 우리 따로 앉지 말고 같이 앉자 당연히 마치 서운하게 무슨 소리야? 야아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뭐? 뽀뽀에 못해? 여기서? 어 안돼 이미 많이 했잖아 아니야 나 너무 너무 아깝단 말이야 아 이.. 사람들 쳐다보는데? 내 심장이 핥닥거리는데도 잠깐만 있어봐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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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기야 오 자기야 오 자기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자기야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자기야 커피를 마시고 어 자기야 잠깐 이게 못된거 지금 뭐하는거야 자기야 자기랑 팔째를 바로 쓰기 너무 시도시도 낫니? 응 응 자기야 응 나 안니? 응 자기야 응 이럴 바엔 직접 빠졌고 응 응 응 응 죄송한데 여기 가천관이라고 있어요? 응 아 저기 저기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이씨 물렁물렁해 아니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게 아니 물렁물렁한 거 진짜 입에다가 왜 갖다 대냐고요 사람 짜증나게 사고 안하시냐고요 먼저 들이닥쳤잖아요 저한테 너걸 그렇게 해보려고 어어 이어지지 않아? 너 설마 어디 치킨 시켜 먹는데? 네가 좋아하는 황금 올림픽 치킨 다리 입고 구사 내가 먹으러 보내주잖아 그래?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뭔데? 너 설마 저번주에 모텔 갔을 때 네가 반반 황파이 하셔도 되는데 내가 짬부지가 미뤄질 때? 애들 좀 반반 할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모텔에서 나올 때 내가 1위원고를 챙겨봐주는 거야? 아기가 잘 사야지 내가 1위원 수술 너 좋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면 뭔데? 네 겨드랑이에서 은행 냄새가 너무 많이 나와 겨드랑이 티를 제모 안 해서 하는 거야 제모 하면 될 거 아니야 제모 해 제모 할게 지금 지금? 그래 지금 할게 그럼 나 만날 거면 헤어지지 않을 거야? 해 할게 어 왔어? 응 정혜야 우리 헤어지자 왜 갑자기 일을 했어? 너 바람 핀 것만 생각하면 너의 놈 동생이 연애를 못하는 거야 그건 내가 가끔 미안하다고 했잖아 야 넌 그니 미안하다고 하면 내 문제야? 그게 우리 아빠잖아 너네 아빠가 섹시한 거 아니야? 우리 아빠가 섹시해? 어디가 그렇게 섹시한데? 왜? 관자놈이 관자놈이다 그렇지 너희 아빠가 섹시하기만 하는 줄 알지? 엄청 이쁘다 네가 그렇게 귀여운데? 엠짱이 여기 엄청 맹질냄지해 진짜? 야 야 그 탈모야 왜? 여기 맹질냄지를 만들어야 돈이 너무 좋아 탈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또 엠짱이만 없잖아 헤어지자 그래 에듀한테 완전히 Sta게 아니 나 진짜 이제 다뉴의 . 네 빨리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테니까 스태프들이退出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저rettBilly 네 안쪽이 네 안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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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.. 아예 아예 이래 아예 이래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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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z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빨리 씻어 네 네 네 네 까분다 죄송합니다 뭐야 언제 저기까지 갔어? 야 저 누구랑 얘기하냐? 어? 정금 여기 응? 뭔 소리 하는 거야? 너 수술 같지? 아 어제 많이 안보셨어 정지 정지 어 깜짝 너 뭐해? 아니 적게 누구 있었어 적게 누가 있어 지금 아무도 없으면 운동장이구만 그냥 누구랑 얘기하는 거 같던데? 아니 안 했어요 왜 자꾸 엘리스 아니고 엘리스 넌 엘비씨가 아니라 우리인이잖아 어떻게 해 너 시간 없어 너 여기 있으면 저 자식한테 당해 어 어떡해 나가 누구야? 나가야 돼 어떡해 당장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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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화면만 타고 아 아 미치겠네 나 어디서 나 어디서 놀러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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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누저 비어내놨을 짠. 먹고 돈을 지나간 순간, 5바이트를 했지. 어? 해물파전이랑. 막걸리니까 조졌는데? 해물파전은 해물 밖에 없고! 어우! 파는 하나도 없었어! 아버지는 감경화! 나도 감이 안 좋아! 그래서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, 계속 먹게 되네? 어우. 술이 너무 좋아. 아아아아앙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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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앉아있거든? 네 니네네가부터 해. 아니, 정말 뭐 있어? 뭐 있어? 아, 너무 그렇죠? 이쁘다. 아니 아니. 오케이 잘 잘 잘. 이러고 가면 어떡하지. 가봐야 가봐. 자 10분 더 가라. 아 이제 확실히 안 죽네. 아 이제 대단하다. 봤잖아. 재미없네 야. 아이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. 꺼져 다 꺼져. 나 좀 잘 꺼라 그러지. 왜 마음대로 가라 그래요. 나 10분만 잘 거니까 가라. 아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야. 가라. 아 정말 어때. 아이고. 시아라. 또 올렸다 또 올렸다. 또 올렸어요. 또 올렸어요. 또 올렸어요. 다 됐어. 사이버. 시아라. 조용히 해. 얘 물어 물어. 얘 물어. 빨리 떼어 떼어. ㅋㅋㅋㅋ 미칠 깊어. 아! 잠깐만요. 오! 어 저기 저기. 시아라 어디고. 시아라! 시아라. 시아라. 라온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